안녕하세요. 오늘 국계법 마무리할게요. 책에도 보겠습니다. 책에도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 26페이지. 오늘 나갈 진도가 어디냐면 개발행위화가. 개발행위화가. 이거 이렇게 쓰는 거 괜찮은가 이거? 개발행위화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파트는 여러분들 몇 문제 나오냐면 네 문제 나옵니다. 네 문제. 오늘 이용 파트에서 네 문제 나와요. 그래서 개발행위화가 전체에서 네 문제 나온다 이렇게 오십니다. 12문제 나오는데 8개가 계획 파트고 네 문제는 개발행위화가.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개발행위거든요. 행위를 규제한다. 행위. 그래서 여기서 행위가 왼쪽에 있는 6가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6가지 행위할 때는 미리 뭘 받아야 된다? 허가받아라. 6명한테. 이건 설명 안 들어도 되잖아. 왜냐하면 지금 개발행위하는 지역이 6군데잖아요. 6명이 허가권자가 되고 얘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어떻게 나와요 얘네? 허가권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누구냐 이거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6명이 허가권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논점은 여기죠. 허가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이걸 물어볼 수 있지. 작년에 이거 물어봤지? 맨 밑에 있는 거. 어차피 물어볼 건 정해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6가지를 물어보는 형태는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 지금은 특이사항만 물어봐요. 일반 특이사항 안 물어보고. 그래서 여기는 물어보면 얘네 2개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 2개가 논점이라고. 6개 중에 2개. 건출물 건축. 읽고 가 그냥. 공작물 설치. 맞네 그러면서. 맞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형질 변경 나오죠. 얘는 딱 신경 써서 보시라고. 형질 변경은 이거예요. 절토, 송토, 정지, 포장. 이렇게 된 모양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땅을 싹 평지로 바꾸는 거예요. 건물 짓으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를 모양을 바꾼다고 그래. 모양을. 이걸 세련되게 뭐라고 하냐면 형상을 변경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형상 변경이 땅 깎기, 흙 쌓기 이런 거죠. 잘라내고 쌓고. 잘라내고 쌓고. 이런 거죠. 다지고. 포장하고. 그러면 건물 질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이런 행위를. 형질 변경이 그러는 거야. 이런 행위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했어요. 뿌듯해 할 일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행위를 할 때 대부분이 뭘 하죠? 무슨 목적으로 하죠? 건물 질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거야.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규제 안 한다. 그럼 뭐라고 하죠? 그렇지. 경작이야. 경작. 이거 딱 나오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건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요. 금방 하지 뭐. 그다음에 토속 재치. 아니 흙물에서 자갈 등을 채취하면 어때요? 자연환경이 훼손되잖아. 하지 마라. 허가 받고 해라. 이런 뜻이고. 토지 합병인가 분할인가. 이거 합병 X. 합병은 규제 안 하죠. 넓어지니까. 규제할 필요가 없다. 분할은 쪼개는 거거든. 쪼개면 규모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니까 규제할 수밖에 없지. 건물 못 지는 땅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분할이다. 건축구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이상이 아니라 미만이야. 미만. 그러면 건축구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면 어때요? 하나의 토지를 분할했는데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없는 규모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으로 바뀌면 안 되고 미만. 조그맣게 분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작년에 나왔던 게 이거지. 작년에 나왔던 게 이건데. 녹관자. 녹관농자 그러면 안 돼. 농림이 나왔다고 정해내. 그럼 농림은 쥐대상이 아니잖아요. 허가받을 필요 없죠. 세 군데만 허가받으니까.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어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막 샀습니다. 1개월 이상. 체크. 이거 1개월 이상. 한 달 이상. 이거 15일 동안 그러면 안 돼요. 1개월 이상. 물건을 막 샀는데 그러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는 여섯 가지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야. 대신에 여기서 개발은 두 가지거든. 공적개발과 사적개발. 그러면 개발 두 개지 뭐. 공적개발. 여기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형태로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행정청이 개발할 수 있죠.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공계획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공적개발로 하는 거거든. 공적개발로 여섯 가지 행위한대. 그럴 때는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그래서 공적개발. 이거는 똑같은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귀재하지 않는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하지 뭐라고 그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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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시공계획서. 아마추어처럼 이러면 안 돼 지금? 우리는 프로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사적개발 어때요? 그러니까 공적개발 외의사업. 이렇게 불러요. 법에서. 공적개발 외의사업이라는 얘기는 사적개발입니다. 그러면 도시공계획서에 의하지 않으면 다 사적개발이거든. 그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 행위할 때, 여섯 가지 행위할 때 허가받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건 허가받아야 돼. 쉬운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이해 많이 나와요. 공적개발. 도시공계획서.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거 퍼펙트하게 끝났고 내려갈게. 내려갈게.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파트. 내려가시면 허가 절차 나오거든. 허가 절차는 여러분 중요한 논점만 잡으세요. 자, 갑돌이가 개발 행위한대요. 뭐 신청했지? 읽어야지. 허가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기 전에 도시공계획서 시행자가 옆에 있어. 그럼 도시공계획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 지장 있냐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시행자한테 의견 듣고 나서 허가 불허가 처분 결정하는 거고. 논점 없어요. 자, 논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도시계의위원회 무엇이래요? 심의. 이게 꼭 나와요. 원칙은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는요. 심의 안 거치는 게 나오더라고. 심의 안 거치는 거. 여기다 자꾸 적어놔 그렇게 키워드만. 심의 안 거치는 경우는 대표로 뭐가 있을까? 이미 심의를 거친 지역. 그게 지구단위계. 성장관리계에 수입한 지역은 이미 심의를 거쳤거든요. 그럼 심의 두 번 안 거치잖아. 그렇지? 그러면 심의 또 거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이거 너무 많아 법률이. 법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사방사법에 따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다른 법에 따라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럼 이게 적법이야, 위법이야? 적법이잖아요. 규제 안 하잖아요. 규제 안 하니까 심의 또 거칠 필요 없죠? 거기에 대답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허가, 불허가 처분하시면 돼. 15일. 숫자 외우세요. 며칠? 15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문서로서 알려주면 되고. 그다음에 사업 들어갑니다. 개발행위 했습니다. 여기서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면 가볼까? 준공공사 받아야 되겠지? 논점. 아까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몇 개 있었지? 그 중에 얘네 두 개, 똥그라미. 얘네 두 개는 준공공사 안 받아. 그럼 나머지 네 개는 준공공사 받아야 되죠? 그 얘기잖아요. 뭘 어려워요. 땅땅 치고 가야지. 이거 여기서 우황장하고 있으면 큰일 나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한 방에 딱 보이셔야 돼. 다시,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는 준공공사 대상이다, 아니다? 고검한 계획을 하시면 돼.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 그리고 허가를 할 때 조건보가 할 수 있나? 가능하죠. 기위, 환경, 조. 그다음에 이따가 답입니다. 답이야, 답. 얼마나 친절해. 답까지 가르쳐주네, 지금. 없다라 남으면 싸다 계시면 되지. 이거 하시고. 조건보가 했습니다. 조건을 이행하길 목적으로, 자, 보세요. 조건을 붙였어, 지금. 허가권자한테 뭐라고 했지? 2차장도로 설치하지 말고 4차장도로 설치하세요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허가 신청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4차장 설치할게요. 공손히 얘기하고 돌아갔어. 가서 설치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행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래, 이거? 그렇지, 이행보증금이지. 금액 얼마지? 아, 이자, 이자는 이자. 20%. 총 공사비의 20% 이내. 다만 이행보증금은요, 다 예치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예치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제외한다. 민감만 예치한다. 공법은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보증금은요, 민감만 예치 이렇게 써놔도 돼요. 민감만 예치. 공공은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믿으니까 예치할 필요 없다. 민감만 예치하는 거다. 금액은 20%다, 이렇게 하신대. 그다음에 예치할 때, 이게 머니 맞죠? 머니니까 원칙은 현금이지 뭐. 예외적으로 보증서를 가름할 수도 있다. 이거 언제 돌려줄까? 아까 우리 중공검사 여기 있죠? 이거 받으면 돌려줘야죠. 조건 이행했으니까. 그래서 중공검사 받은 때 즉시 발언. 퍼펙트. 왼쪽 라인이 끝났어. 오른쪽 가세요. 개발행위어가 제한. 이게 최근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 이거. 요즘 유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이 얘야. 그러면 작년 나왔지, 재경년 나왔지. 이런 거 나오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뭐가 불리해? 그럼 이게 불리하면 다 불리하겠네. 유리한 거야, 유리한 거. 땡큐하고 답 찾으면 돼, 그냥. 이 내에서 나오니까. 일단 개발행위와 제한권자는요.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이 있고. 여기는 눈도 전만 찍어놓으세요. 국장은 제한할 수 있다. 시도의사 제한할 수 있다. 시장군수까지 제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 중에서 구청장은 어차피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들어가는 거지.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전부 다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 그러면 기간, 외워놓으셔야 되고. 기간이랑 대상 지역. 두 개는 꼭 외워놓으세요, 이거. 매년 나와. 작년도 나왔지만 매년 나와. 핵심이니까. 그러면 100년 동안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제한할 때는 3년 이내. 딱 한 번만 제한할 수 있고. 또 연장도 한 번만 할 수 있어. 2년 이내. 이거 작년 나왔네, 이거. 작년 나왔네, 지문에.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몇 년 동안 제한하냐? 이러면 대답해야지. 이 다섯 군데는 3년 동안 싹 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은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 다 되는 건 아니고. 3번, 4번, 5번, 3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 몇 년?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장 기간, 작년에 물어봤거든. 10년짜리 있어, 없어? 그게 나왔어요. 10년 동안. 이 기반인설 부담금액을 제한한 지역은 10년간 개발행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빨리 싸다게 쳐야지. 더 해도 10년 안 되잖아요. 5년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다섯 군데 지역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1, 2번. 녹지지역이나 개 헷갈리지역이래. 이건 안 바꾸니까 눈도장 찍어놓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녹지지역이나 개 헷갈리지역 안에 수목이 있대. 동그라미 치신 분은 눈도장에 자꾸 찍어놔. 500년 내내 나무가 막 자라고 있대. 그다음에 조수류가 있대. 또 뭐가 있대? 우량농지가 있대. 그렇지. 그럼 누구나 봐도, 누가 봐도 이건 뭐예요? 보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얘네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목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야.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재현할 수 있다. 연장 안 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3년밖에. 아무리 길게 제한해도 3년 못 넘는다. 이런 뜻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을 해볼까? 갑돌이가 막 개발행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행위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를 해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 문화재조 손상된 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못하게 막아야지. 내가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우리. 얘가 중요하니까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죠? 안 돼요.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시험에 슬쩍 물어본다고 연장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 동그라미 지금 큰일 나는 거야. 연장 안 되는 데입니다. 1, 2번 하면. 자, 3번 가볼까? 여기는 어떻게 할까? 여기 접근. 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 기본계획. 관할 구역 6군데 대상으로 수입하는 계획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맞지? 그러니까 기본계획 관리계획 나와야지 광역도식 나오면 안 되지. 기본계획과 관리계를 수입하고 있는 지역.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아예 있는지. 그러면 수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계획을 수입하는 게 오래 걸려. 여기는 연장을 해줘야만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이 추가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제안했다가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배운 거 나오네. 이거 마지막 파트에 배웠잖아. 뭐? 지구단위계획 했고요 그러셨는지요. 그냥 오늘 배울 거야 오늘. 무슨고요? 기반인설 부담을 그러셨는지요. 여기는 연장이 다 됩니다. 제안했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싹 다 마무리해야 돼. 지금 싹 다 마무리. 그다음에 여기서 제안 절차 가보자. 절차 가끔 나오거든. 그런데 여기 지금 제안권자가 누구죠? 국장도 있고 시도이사도 있고 시장운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전문성이 없죠? 그럼 다 뭐 거칠까요? 그렇지 시민은 대답을 해줘야 돼. 당연하다 그러는 거야. 시민은 다 거쳐야 된다. 시장운수가 나오면 지방, 국장이 나오면 중앙, 그건 다 할 수 있잖아. 대신에 조심할 거는 이 시장운수 밑에 있는 국장이나 시도자가 제안할 때는 심의 거치기 전에 시장운수한테 뭐 해야 됩니까? 의견 들어야 됩니다. 왜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야지. 국장이 개발인용과 제안제하고 가까이 있나? 멀리 있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잘. 현장을 잘하는 누구한테 시장운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걸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운수는 본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 심의만 거치는 거고. 국장이나 시도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시장운수한테 물어보고 심의 거친 다음에 고시함 끝. 하나 더 할게요. 제안했다가 연장한대요. 연장. 연장할 때는 심의 거쳐야 안 거쳐? 안 거쳐요. 안 거쳐죠 당연히. 왜 체지로 지지? 심의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연장할 때는 뭐 안 거친다? 심의 안 거친다. 이거 하면 퍼펙트한 거야. 또 할 게 없어. 답은 여기서 다 나와. 정리하시고. 여러분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갑돌이가 허가 안 받고 형질병행했대. 그러면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원을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원사회복 명할 수 있다. 있다가 답이 있다가. 없다로 나와 이거. 싸닥이 날리고 오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원사회복 명령을 받았대. 그런데 이행을 안 했대. 뭐 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의 답.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위반자니까. 그다음에요. 이 사람 위반한 거 맞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벌칙. 행정형벌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3-3. 동그라미. 3-3. 여러분 국계법에서 벌칙이 가장 큰 게 예예요. 이것보다 더 높은 벌칙은 없어. 3년 이하의 증액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가 벌칙은 많이는 안 나오거든. 요즘은만 보시면 될 것 같아. 다 싹 다 하지 말고 대표성 있는 거 몇 개만 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 넘어가 보세요. 28쪽 가볼까요? 28쪽. 자, 이제 배운 거니까 쓱 보지 뭐. 앞에서 안 배운 것들.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배웠어요. 자, 도시군계획사업.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경작을 위한 형질병용 허가 안 받죠? 응급조치 허가 안 받죠? 대신 응급조치는 신고는 해야 됩니까? 신고? 몇 월이네? 일기일이네 신고. 써놓으시면 되지. 안 쓰신 분만. 자, 신고는 해야 돼요. 허가는 받을 필요 없지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땅땅땅. 세 개. 그다음에 변경. 두 번째 변경.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원래 허가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기간을 뭐 하는데? 단축, 줄인대. 논점이 있다.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구나. 자, 오프핸드 범인에서 축소, 면적을. 자, 이것도 다 줄이는 개념이에요. 그럼 줄인다는 얘기는 뭘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뭐를? 개발행위 허가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규제할 필요가 없잖아. 그때는 허가 받으라고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단축과 반대 개념이 뭐죠? 연장입니다. 축소의 반대 개념이 확장 맞죠? 이건 더 많이 얘기했다는 거야. 무슨 행위를? 개발행위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규제해야 되겠죠? 따라서 변경 허가 받아야 돼. 이 앞에 있는 단어가 나오면. 연장한다, 확장한다 이렇게 나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금방 금방 하겠네. 그다음에 내려가서. 개발밀도 관리구에서 개발행위 한대, 갑돌이가. 그럼 원래 개발행위 하는 자는 다섯 가지 계획서 필요하거든요. 기위환경조.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개발밀도 관리구는 어때요? 어차피 기반 설치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출할 필요 없다는 거야. 기반 설치가 난 계획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지 뭐. 당연하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러면서. 여기를 바꾸면 안 돼요? 무슨 구역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에서 기반 인설부당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지금. 기반 인설부당은 기반 인설부당 설치되는 지역인데 거기다 제출을 안 하면 큰일 나지. 개발밀도 관리구에서 할 때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조건보호가. 좀 아까 한 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조건부 칠 수 있나 없나. 가능하지. 이따가 답이라 했죠. 아까 체크 또 하시고. 조건보호가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2번. 조건보호가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러지. 상대방 의견 들어야지. 그런데 이게 답으로 엄청 많이 나와. 옳은 내용으로. 꼭 외우나요. 별표 다섯 개 치고. 외울 게 뭐가 있어. 당연한 거지. 허가권자가 도로를 4차선 도로 설치라고 조건 붙일 때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상식적으로 봐요. 상대방이 불러다 놓고 물어본다니까. 자, 불허가 처분 받을 겁니까? 4차선 도로 설치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시행자 개발행위원회 신청한 자 의견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의견 들은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하래요? 알겠습니다. 4차선 도로 설치할게요. 그러면 조건보호가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죠? 네, 됐습니다.